안녕하세요 저는 룩쌤 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멘토링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멘토링 프로그램은 강의가 아닙니다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표를 제가 들어보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에 맞게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뭐를 하고 어떨 때는 어떤 영상을 보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 맞게 설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PT 라고 하죠 personal trainer 에게 받을까요 그거는 내가 제대로 된 운동 방법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보면 여러가지 영상들이 나와있고 전문가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제대로 내가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내고서라도 personal trainer 를 고용을 해서 배우는 거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섹스팩을 만들고 싶다 여러분들의 영어에 섹스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몸을 어느 정도 현재 몸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식단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식단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를 고려 하겠죠 여러분들의 현재 수준 얼마나 자주 멘토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식단은 주로 어떻게 관리를 지금까지 해왔나 그리고 어떠한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하고 여러가지를 바탕으로 아마 멘토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필요한가 일단 뻔하죠 지금까지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내가 식스팩이 안 생겼어 영어에 대한 어떠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의 달성이 내가 노력에 비해서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노력을 할 때 항상 중간에 포기하게 돼 뭐 그런 사람들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라고 보시면 이거는 철저하게 1대1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상담을 통해서 판단을 할 거에요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분의 목표에 맞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매주마다 그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글 폼을 작성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는 그것을 꼼꼼하게 읽을 거에요 그런 다음에 상담을 잡습니다 상담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많이 물어보시고 저 역시 여러분들하고 제가 멘토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될 거에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멘토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면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일주일 단위로 만들어 줄 거에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이 될 수도 있겠죠 만나서 스카이프나 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강남으로 오시면 그러면 직접 1대1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또 일주일 동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 번 봅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게 제대로 된 방향인지 그런 다음에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만의 방향을 계속해서 설정해가는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이제 멘토링 자체를 좀 적게 받아도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런 멘토링 세션을 좀 쥐어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자료나 제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스피킹 채린지가 될 수도 있겠고 오프라인 수업이 될 수도 있겠고 온라인 수업이 될 수도 있겠고 유튜브 채널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다양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되겠죠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저하고 이제 저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업데이트 해주면 저도 멘토로서 상당히 뿌듯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크게 부담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또 시간에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의 멘티가 되고 제가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면요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글도 블로그에 글이 많으니까 블로그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상담 시간에 멘토링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